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백부 지옥운천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백부에 있는 효탄오천에 다녀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당일치기로만 다녀와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숙박을 해서 조금 더 둘러보기 위해서 백부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백부에 머물면서 둘러볼 곳은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하모니 랜드라는 곳을 가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부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지역 온천 순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요. 지옥 온천 순례표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번에 숙박을 했었던 백부에 있는 다이와 로얄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그 경치가 굉장히 보기 좋아서 잠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슬슬 오늘의 목적지인 지옥 온천 순례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목적지인 지옥 순례를 하기 위한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사실 지옥 순례는 총 7가지의 장소가 있습니다. 사실 다 돌아보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저는 이동하기에 좀 편한 루트로 3가지만 둘러보려고 합니다. 이용요금은 제가 지금 화면으로 표시해놨으니까요.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볼 3군데의 장소는요. 바다지옥, 가마솥지옥, 그리고 귀신지옥입니다. 이 순서들을 둘러볼 거예요. 그럼 우선은 바다지옥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 우미지옥은요. 베프 지옥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으로는 코발트 빛, 바다색을 띄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주 시원한 바다색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온도는 98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미지옥이 생겨난 건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쓰르미다케의 화산폭발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화산폭발에 의해서 지하에 있던 용암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싱크홀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싱크홀 자리에 온천수가 채워지면서 지금의 우미지옥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가미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는 굉장히 색깔이 예뻐서 지옥이라는 표현이 과연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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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부터는 두 번째 장소인 가마솥 지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근처거든요. 이제 가마솥 지옥에 도착을 했고요. 사실 걸어서 금방이라서 찾으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마솥은 일본어로 카마도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곳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카마도 하침 항구의 축제나 행사 때 그때 이곳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증기를 이용해서 밥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카마도 지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입구에 보시면 아주 큰 가마솥이 하나 놓여 있거든요. 재미삼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가마솥 지옥은 베프 지옥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많은 형태의 지옥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푸른빛을 띠는 커다란 연못을 보실 수도 있고요. 붉은 피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연못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진흥 연못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영상으로 그 모습들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열어놔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씌어야지 무심하게 내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놀자 그러니 한 번만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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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 손가락도 좀 씌어야지 조심하게 내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장소인 귀신 지옥으로 향할 건데요 가마솥 지옥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온천보다도 악어로 더 유명한 곳이거든요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악어와의 만남이라는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이곳에서 악어를 키우기 시작한 거는 1923년부터 라고 합니다 온천열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악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곳에서 악어를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모습들인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놀자 신들린 네 손가락 놀자 그러니 한 번만 놀자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이상으로 오늘은 백부 지옥 술래 중에서 세 가지의 장소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백부에 여행을 오시게 된다면 한 번쯤 들려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